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국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급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적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아멘 오늘은 절대계획과 납니다 절대계획과 나 출애국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신앙을 고백해보죠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이룹시다 네 옆에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앉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있는 초소에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난데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언약으로 잡고 절대계획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모든 사역자 모든 조장 또 우리 지역의 모든 선도들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언약으로 잡고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계획을 하셨어요 무슨 계획입니까? 나에 대한 절대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깨닫기만 하면 믿음으로 언약으로 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워밍업 하던 그런 퀴즈가 있습니다 넌세스 퀴즈인데요 오늘은 산토끼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토끼가 뭔가 산토끼의 반대말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IQ 30에서부터 200대까지 아큐별로 대답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IQ 3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산토끼의 반대말 그러면 글자를 그냥 뒤집어가지고 끼토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IQ 30입니다 IQ 6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산토끼는 집토끼의 반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IQ 8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살아있는 토끼로 생각을 하고 죽은 토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IQ 10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바다토끼 그런 답을 낸다고 해요 그리고 점점 IQ가 높아지는데 IQ 15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토끼를 샀다 해서 판토끼라고 그렇게 답을 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IQ 20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어요? 이 산토끼는 산성토끼로 생각을 하고 알카리 토끼라는 그런 답을 낸다고 합니다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집중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나아그렸는데요 출애국기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속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나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크신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는 그런 리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IQ 200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등하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 또 한 주간의 일 한 달, 1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지전등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뭔가면 물론 구원 계획입니다만 하나님은 나에 대한 우리 가정과 가족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원약으로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에베소스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다 띄워지니까 우리 성도들 갑자기 성경 찾을 그런 시간이 안 되어지니까요 자막에 띄워진 것 같이 힘차게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혼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예정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분명한 경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정하셨던 거예요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륜이란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전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어요 실패나 후회가 없는 그런 계획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들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지만 실패하기가 일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는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절대 실패나 후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되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원약으로 잡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되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예정과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원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절대 후회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의 계획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순간적인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원약으로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는 계획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수시로 변하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조변석계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 없이 계획을 하셨어요 무슨 계획입니까? 구원의 계획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요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나를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조건 보고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아마 저는 이 계획 속에서 제외된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죠 왜? 아무런 조건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아무런 조건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보면 결혼하는 남녀들 또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사귀는 그런 친구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조건을 따지는데 어느 정도로 보느냐 100% 조건을 보죠 상대를 이렇게 타진을 할 때 100% 조건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결별하는데요 저는 50%만 맞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00% 조건을 다 갖춘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보시고 한 50%만 맞으면 50%는 누가 맞추면 돼요? 50%는 내가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를 이뤄나가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절대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삶을 인도해 주시느냐 우린 이미 예수의 믿음으로 말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명입니다 먼저 절대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절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사명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이 절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또 그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개혁하셨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또 오늘 먹을 것을 내일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할 일을 언제 해요?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부지런하라는 이야기죠 부지런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어라 이야기는 절약하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져야죠 영적인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열정입니까?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보금치유와 또 이십사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힘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믿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참된 보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금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작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계획 중에 계획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백한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이죠 구원자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셨는데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기름을 부음받았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왕과 재산과 또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과 재산과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임직식을 했는데 아무리 왕을 세우고 재산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되는 문제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받은 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받은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참된 왕으로서 뭘 해결해 주셨습니까?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절대 우리는 이 흑암의 세력을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데요 예수를 믿는 순간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을 섬길 필요가 없게 되어졌고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과 오히려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된 죄상으로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온 것이 뭡니까? 재앙과 저주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요 재앙과 저주는 끝나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영적인 문제가 좀 심각했던 분 이분이 재혼하셨는데 첫 번째 결혼 초원에서 실패했어요 그때 초원에서 아기를 하나 이렇게 유산하게 되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닌가 나 때문이 아닌가 그 죄에 눌려서 이렇게 사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보금으로 계속해서 답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안 되니까 사획자들을 조장들을 매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당번을 세워가지고요 이렇게 관리하고 보금으로 확립해 나가도록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죄 문제는 끝나버렸어요 재앙과 저주도 끝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 오셨어요 영적인 방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떠나 살면요 무엇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지 방법인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넌세스 퀴즈 하면서 자기가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게 옥신각신이라고 그러는데요 뭐가 참된 신인지 모르니까 종교도 또 우상도 미신도 섬기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죠 예수 글쓰도가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글쓰도 이 예수 글쓰도가 참된 보금이에요 이 참된 보금 대신은 예수 글쓰도가 바로 내 인생에 참된 해답이고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요 우리 사역자 조장들 가장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보금 누리면서 오늘도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갈보리사는 언약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보금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갈보리산에서 주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생업의 문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남산 언약입니다 4등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강남산에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 알 수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우편으로 빨리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남아계시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있는 가정현장 또 지역현장 여러분들이 발을 딛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흑암의 세력은 꺾여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은 이제는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내가 통치하는 것보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게 더 능력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의 통치 임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 2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뭐냐 절대 계획 중에 계획이 뭔가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서 힘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는데요 내가 힘이 얻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지역을 또 우리 구역을 우리가 돌볼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 없는 사람을 돕고 살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얻기를 원하세요 어떤 힘입니까? 무슨 힘이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오직 성령 그랬어요 오직 성령 오직 능력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직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절대 계획 가지고 내게 원하시는 게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한 힘을 얻고 나가서 생명 살려라 힘을 잃어버린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분명히 믿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어떤 힘? 성령의 능력을 받죠 그 능력으로 사역하고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나를 위한 것이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 매번 강의 때마다 제목에 붙는 게 뭡니까? 나예요 나 다른 사람 다 힘 얻어도 다른 사람 다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 나만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계획과 모세입니다 절대 절대 계획과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불러들이셨어요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언약을 잡고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모세는 120세 120년 동안 살았어요 모세의 일생을 3등분해서 보면 먼저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살았죠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은 출애굽에서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 동안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요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참된 답이 없었습니다 이 왕궁에서 40년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출세를 위한 창세의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는 그런 삶이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야망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결국 이 왕궁 생활은 문제가 되어졌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모세가 출세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참된 출세는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사역자 조장들에게도 지난 과거들이 있죠 과거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발판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난 일들, 지난 과거가 있어요 아픈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은 그것을 발판 삼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디안에서 40년 생활했는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애급에서 애급에서 애급인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고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가서 머무른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 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는데 그것도 처가집에서 생활했잖아요 처가살을 하면서 또 많은 자숙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세를 향한 계획은 회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들이 가장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어려운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급 후 40년 출애급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여기서 주셨어요 모든 응답을 다 여기서 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새로운 새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모든 응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옛틀을 벗어버리고 새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틀, 나중심적인 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절대계획 이것을 원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세를 향한 절대계획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은요 피원약입니다 피원약 피원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피원약을 회복했으면 이것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본문 말씀 같이 한 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추리국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급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원약, 피원약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물에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읽은 지금 개혁성경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제사를 그랬잖아요 제사를 그랬는데 전에 사용하던 개혁한글 성경에 보니까 희생을 그랬습니다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가장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희생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희생제물 희생제물은 바로 예수 글소의 피원약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깨닫고 추리구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노예 생활하면서요 놓친 게 바로 이거예요 피원약을 놓쳐버렸어요 피제사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피제사 대신에 지낸 제사가 뭔가 하면 우상제사였습니다 우상제사 우상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회복시켜서 피원약을 잡고 예술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피원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급할 것을 명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절대계획 이것은 피원약이었죠 그러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자기계획 모세의 계획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원약으로 잡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주셨는데요 자, 작은 첫 번째 보시면 이 모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태어났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그때쯤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 특히 산의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수상시키는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느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뇌위 지파 가운데 뇌위 지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졌어요 뇌위 지파에 태어났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복음을 아는 가정이라는 이야기죠 예배를 아는 가정이라는 이야기죠 그 가정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일강에 던져져서 수장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것도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들어갔는데 이 모세를 낳은 친어머니 요괴뱃을 유모로 모셔와서 젖될 때까지 온약을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대한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졌죠 왕궁에서 40년 생활이 끝나고 미대한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이 미대한 광야에서 허송세월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록에 보면 이 미대한 광야에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랩산에서 부르셨습니다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천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애급에 내린 열 가지 재앙입니다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쉽게 내보내주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이 바로왕과 신랑이 버리면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이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 편에서는 모세 편에서는 열 가지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기적도 베푸신다 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오늘 기적이 뭡니까? 내가 행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응답받는 것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신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세가 출입을 해서 광야에 40년 생활하게 되어지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요 광야 40년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무리 더딘 걸음이라도요 애급에서 가난 땅까지 들어가는 길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광야에서 계속 헤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빼기 위해서 정말 절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훈련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훈련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법인 줄 알고요 하나님 계획 속으로 빨리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모세의 죽음과 제자입니다 모세도 결국은 죽었죠 120세에 죽었는데요 모세가 남긴 것이 있어요 제자입니다 제자 누구죠? 여수와와 갈렙 이 제자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에게도 하나님의 원약과 제자만 남는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리 잡아야 할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원약 안에 있는, 보금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잠원 16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삶의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지난번 절대 축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어졌어요? 형통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어려움들이 뭐였습니까? 죽음의 위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요정들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요셉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잡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온통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급의 노예가 되어졌어요 애급에 처음 들어갈 때는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한 사람만 노예였죠? 누가 노예였어요? 한 사람 요셉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요셉을 아는 백성들 임금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 시대에 와서 가지고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흥한 메시지로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노예로 잡고 있기를 원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온약을 잡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좀 전에도 읽었던 그 온약의 말씀 그것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출애급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수아를 보세요 요수아 요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요단강과 여리고성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 또 여리고성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뺏어버리기 위해서 힘 빠지도록 기운 빠지도록 문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직 절대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뿌리 내리는 날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단강이나 여리고성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오바다예요 종씨가 나왔네요 오바다 한 번은 노회에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이 저한테 오직화문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당시에 오바마가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가 그랬더니 아 내가 그걸 몰랐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중에 오바다 오시화문에 있네요 이 오바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합왕의 신하였어요 아이러니 하기도요 아합왕의 신하면서도 엘리아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오바다가 한 게 뭔가 하면 백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키웠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원약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송도들도 사역자 조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원약으로 잡고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다섯 번째 보시면 모르드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기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때 이 모르드기가 에스더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뭐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오히려 살아났고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학계입니다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총독에게 알리고 제성에게 알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전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 사역자 조장에게 있고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에 충만하게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의 그랬어요 그때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때의 열다섯 나라의 산업인들에게 보금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나의 때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언약으로 잡고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역자 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절대계획을 가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되어집니다 오늘 핵심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그랬는데요 모세가 출애국기 14장 14절에서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출애국기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절대계획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핵심 인물이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같이 읽은 14장 14절 말씀 출애국기 14장 14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잡아서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애국군명이 있었습니다 진퇴양란에 문제 가운데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진퇴양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 홍해 속에 뒤따라오던 애국군명들을 전부 수상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의 백성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을 보고 체험했을 뿐일구 까마득이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원하실까요? 신앙을 원합니다 믿음을 원하세요 불신앙, 불평, 불만 불신앙이 있어 나온 거예요 다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는 모세 같은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절대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세에게 이 절대계획을 세우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절대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잘 믿으려고 해라 그랬어요 잘 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어져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구경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이루어주십니다 우리가 전원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러그를 콘센트에다가 꽂기만 하면 되어지죠 전기가 이 콘센트까지 와 있어요 플러그를 갖다가 꽂기만 하면 모든 전자기기를 이렇게 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절대계획을 가지신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만 가지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하시고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와도 하나님은 이기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절대계획을 이루는 그런 사역자 조장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역자 조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장을 자유롭게 누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원약을 굳게 붙잡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계획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하오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힘과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사역자 조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하오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